나눈 가족이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저희도 민정이 이렇게 해서 오면 저희도 이제 또 형락이가 제가 어디 가게 되고 이러면 형락이가 이제 돌봄이 필요하면 또 거기 또 민정이네 가서 잘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임 찬영이네 또 가서 잘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서로 품하시죠 뭐. 자 누웁시다. 자 얘들아 자자 내일을 위해서 자 이불 덮고 자 민정이 잘 자 내일 봐. 아들도 잘 자. 야 너만 하면 민정이 또 서운하겠다. 자 민정이도 잘 자. 응.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행복한 내일을 맞이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센터 분위기가 예서롭지 않습니다. 무슨 큰 행사라도 있는 걸까요. 가족 캠프 가거든요. 1박 2일로 저희. 1년에 4번 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행복은 가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센터에서 캠프 같은 거. 네. 학교에서는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데. 센터에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가서 좋아요. 몇 번을 했어요. 근데 그 몇 번 하고 났는데 그게 정말 얼마나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또 가족이 그 추억을 만들면서 가족 간에 대화가 생기고. 또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이라든가 이웃의 소중함. 그런 것도 느끼고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꼭 캠프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얘들아 가자. 벌써부터 신이 낸 아이들. 좋아요. 그동안 바쁜 일상으로 만나기 힘들었던 아빠들도 아이들을 위해 일부러 시간을 냈습니다. 아빠들도 무척 기대가 되나 봅니다. 그동안 아기가 텐트에서 많이 자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아빠들은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천민에서 이렇게 놀러 가는 데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가족끼리. 그것도 가족끼리. 부푼 기대를 안고 떠나는 가족들. 잘 갔다 올게요. 출발! 센터에서 약 1시간 열을 달려 찾아간 곳은. 강화도에 위치한 학생 야영장입니다. 이거 안 무거워? 맑은 고기 맞으니까 힘이 붉고 붉고 쏟아요. 진짜 힐링하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버님들도 많이 오셨고. 그래서 엄마들은 힘든 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캠프의 묘미는 텐트죠. 이곳에서 아이들은 오늘 하루 얼마나 신나는 일이 많이 생길까요. 기대로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끼리 같이 나오신 건 얼마 만이신 거예요? 할아버지 댁 가고 이런 거 외에는 가족 여행은 따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여행으로는 처음이신 거예요? 캠프가니까 좋아? 네. 아빠랑 와서 제일 좋아요. 잠깐만. 감사합니다. 일상에 쫓겨 여행은 늘 뒷전이었기에 이번 여행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내려와. 못생겼어, 딸이. 누가? 엄마랑. 아니에요. 못생겼어. 엄마가 할 말은 아니네. 못 떨어졌어. 환한 미소가 닮았는데요. 똑같이 생겼어요. 아냐, 아냐. 웃겨, 엄마. 웃겨. 한편 아빠들은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당연히 메뉴는 캠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베큐. 다 밥을 넣으면 되잖아. 아버님들이 다 고기를 굽고 계시네요. 이런 데 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아버님들이요? 그럼요. 여자들만 맨날 집에서도 하고 밖에 와서도 하면 캠프에 묘미가 없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가족을 위해 애쓰시는 아버지들의 따뜻한 마음이 푸짐하게 담겼습니다.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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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또 재밌을까. 좋아, 좋아, 좋아. 拜拜. ㅎㅎ